자아 요건 12명이서에요 아이 다리 이쁘다 아이 다리 이쁘다 기본스킨 끼고 있는 사람 9명인데 지금 시작하는거 같아요 자 시작 자 시작 이건 뭐야 요거는 블럭 빨리 설치하는거에요 이런식으로 앞에 보이죠 뭐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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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벽이 다가오는데 딱 맞춰서 블럭을 끼워넣는거라 생각하죠 아아 오케이 오케이 튜토리얼이구나 이건 네 블럭 깨지기도하나 깨지너 아 뭐야 어떻게한거에요 이게 아무리 1등을 해도 알파벳손으로 전수가 지워져가지고 이렇게인가 아 이거 근데 마지막 높이까지 어떻게 쌌지 아 여기 붙이면 되는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어 떨어졌다 이런식으로 하는거구나 어 이 게임 재밌다 나쁘지않네요 이것만 하는 게임이 하나 더 있어요 어허 이렇게죠 좋았어 자 아까 처음에 놓쳐버려가지고 빨라집니다 세번째 침착하게 침착하게 잘 다하고있어요 오케이 어 됐다 오케이 야 이거 공간 지각 능력을 매우 필요로 하는 게임이네 조금 매우 빨라진다 빨라진다 됐다 오우 이게 안되었다 와우 오우 오 1등 야 대박이다 이것도 어떻게 1등 했대 야 이거는 저기 앞에 보이시는 그 흰색이 큰 캠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어 블럭이 9개 주어지는데 그 거기에 마치 딱 크면 돼요 그래 뭐야 이거 뭐야 클릭 클릭 뭐야 칸에 두개 주어져 있는데 아하 어 돌볕 어 아까 있던 아 뭐야 벌써 끝났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순발력 게임이죠 펌 나무 어 다긴 다 있다 어 아 끝내기만 하면 되네 에 끝내면 돼요 응 먼저 한다고 점수 놓고 이런건 없네요 에? 자 몇천 남았지 별 하나 받았네 아.. 완료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거는요, 저기 앞에 이상한 이펙트 같은 게 날라오는데 점프로 피하시면 돼요 아 오케이 어디서 날라오지? 저기 앞에서, 저런 식으로 근데 이거 팁을 알려드리면 이걸 밟는다고 생각하세요 밟는다고 생각하라고? 이 파티끝을 밟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돼요 어 아 실패 나 아까 밟다가 실패했는데 오케이 아 뭐야 오케이 1등 안돼 나이스 1등 내꺼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오오오오 어 뭐야 빨리 뛰어야 되네 네 그래서 밟는다고 생각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2등 했어요 나쁘지 않네 자 그 다음 뭐죠? 이거는 눈덩이로 사람 밀쳐가지고 떨어뜨리는 게임이에요 아 오케이 가운데도 구멍이 있네 네 눈덩이 딜레이도 있고 어머어머 끝 오오오 아 왜왜 날 노리는거야 사람들이 아 정말 머니가 날 노렸어 머니 나만 노리는데 아 팀킬 야 팀킬 안되겠는데 머니 이거 위험하다 머니 죽어라 머니 죽어라 머니 죽어라 머니 죽어라 오 머니 잘 버틴다 어떻게 저렇게 버티지 어 가운데로 간다 생각하면 돼요 가운데로 가도 구멍 있는데 하긴 가운데 구멍이 훨씬 좁으니까 어 아 머니 잘 맞어 스티브한테 죽나 아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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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만 살아남았지 지금 어 어 무게 살았어? 아 저 죽었어요 머니 오 머니 이겨라 머니 이겨라 머니 머니 해도 머니 많으면 좋겠지만 오 오 머니 대박 머니 이기는거 아냐 제발 제발 어 과연 어부지리 어부지리 아하하 어 살았어 살았어 워우 대박 워어우 아 머니 죽었네 아 2등 어 3등이네 아 대박이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야 이거 배경 이쁜데 자 이건 점프맵이에요 점프맵? 왜 안보이는데 여기저기 앞에 응 저 때려지나 이거 안때렸어요 아 안때려져 오 뭐야 이거 어 헉 이거 다른사람이 안보이네 네 안보여요 아 그렇구나 아 밟아야되나 끝 끝났어요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어 내가 1등이야? 와우 와우 점프맵 1등 뭐니 2등 아 점프맵 하나 더 있어요 아 나 이거는 달걀을 던져서 너 칸에 자기 색깔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아 많이 채우면 돼요 그냥 달걀을 던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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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남의 색깔을 없애는게 관건이지 이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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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세상이다 오 대박 내 세상이다 이렇게 막 덮어줘야돼 연달아하면 나만 손해거든 쏙쏙쏙쏙쏙쏙쏙쏙 내 색깔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아싸 역시 넓게 넓게 뿌려주는구만 아 아 이거는 신호기 보이죠 으흠 저기로 미로찾기를 가장 빨리 끝내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 오케이 중간에 거미한테 죽을수도 있어요 거미한테 죽을수도 있다고? 거미가 돌아다녀 거미를 때리면 안돼? 오우 깜짝이야 머니다 머니다 오오오 머오오오 머오오오오 머니야 같이가 머니가 거미를 거미가 머니를 쫓아갔네 여기로 가면 오오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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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기 쪽으로? 어 끝났다 아 죽었는데 죽었어 죽었어 거미한테 죽은거야 여깄다 3등 3등 예 3등 아 뭐야 아니 맞췄네 신호기 어딨냐 저기네 신호기 따라가지면 되는데 오오 대박 아 점프하지 말고 그냥 가야겠다 오오 막혔어 아 나 오 거미다 아 어 끝났다 끝났다 아 아 뭐야 나 4등인가 좋았어요 이거 정글 점프? 네 이것도 점플랩이에요 아 오케이 이건 조금 더 어려워요 어렵겠다 폭포기 폭포기 아 아 아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킥 안먹어 어 아 아 아 어 이제 됐다 어떤 분이 1등한다 안되 오우 어 2등 오우 헛 3등 나이스 3등이라도 했어요 와 아 위협했어 야 어렵네 초반에 너무 많이 헤매가지고 자 3등 이거 게임할때마다 점프맵이 다르게 생성되나? 와 끝났네요 3등 와 머니 1등 브루노 게이머라는 분 2등 제가 3등입니다 와우 이게 파티게임 3이었나? 네 3이에요 자 파티게임 1을 해볼까요 이제? 그거 네 갑시다 2는 약간 머니가 자신 없었는데 어 어 어 다들 로비 어디세요? 어 신청 돼 어